1 2 3 2 5 벗어났어요. 몰넷입니다. 두 선수가 100개를 한... 이게 제가 좀 물어봤더니 한 시즌에 한 팀에서 50개 도로를 넘긴 두 명의 선수는 없다고요. 원래 대도는 한 팀에 한 명씩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맞죠. 가죠. 몰래입니다. 달렸어요. 헤드 퍼스트 라이딩. 세입입니다. 예민해진 것 같아요. 슬라이더 일단 시합할 때는 몰랐고요 시합 좀 이제 후반 가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두산베어스에서 제가 도루를 많이 했다는 것만 자체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세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뭔가 실감이 안 나고요 뭔가 아직까지 꿈같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